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조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칼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메디칼은 언제쯤 갱신해야 되는 건가요? 메디칼은 매년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요 갱신하셔야 하는 시기는 각각 달라요 만약에 2023년 1월달에 메디칼을 신청하셨으면 2024년 1월에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하실 시기가 되면은 우편으로 안내 편지와 갱신 서류를 함께 받아보실 거예요 보통 갱신하셔야 하는 달로부터 한두 달 전에 우편으로 옵니다 네 그럼 갱신 패키지를 못 받았던 분들도 많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갱신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서 사회복지국 측에서 갱신 서류를 이전 주소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만약 3년 동안 주소, 연락처 아니면 이메일 주소에 변경이 생겼는데 사회복지국으로 보고하지 않으셨다면 사회복지국에 꼭 변경 보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갱신하실 때가 되었는데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언제 갱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사회복지국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SSI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메디칼 갱신, 마감 날짜를 놓쳤으면 어떻게 되죠? 네 메디칼이 끊기게 됩니다 본인의 메디칼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메디칼도 끊어지게 될 거예요 메디칼이 끊어지게 되면 10일 안에 안내 편지를 받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갱신 서류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와 함께 갱신 서류를 사회복지국 측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메디칼 갱신 마감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새로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메디칼 수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수혜 자격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건강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또한 안내 편지를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환자 지원 서비스 부서 PRD로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